자, 보세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영희 엄마, 모 교수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됐대. 라며, 특정 교수 더하기 특정 수술은 좋은 결과라는 공식을 흔히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 교수가 특정 수술을 특정 환자에게 수술했더니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라도 당뇨가 컨트롤이 안 되고 우울증이 심하고 수술 끝나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오기 어렵고 재활도 소홀하게 되지 않아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환자에게 수술을 한다면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목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내 기저질환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병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 주위에 누가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주치의와 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환자의 3대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 입니다. 자 다음 만약에 무릎관절이 심히 아파 주사도 맞아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진동제도 먹어보는데 어느 날 보면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허벅지 근육은 잘 안 쓰고 재활 운동은 잘 못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은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졌는데 관절만 무릎관절만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없으면 관절에 아무리 쎄 거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재활에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 낙심이 되고 아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재수술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관절 수술이 잘 된 케이스들을 종합하여 통계를 내어보니 이런 환자들의 근육이 아직도 튼튼하게 살아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실 때 그때 수술을 했더니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수술 받기 전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의 근육 상태를 확인하라 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수술을 했더니 잘 됐다라는 것처럼 이번 주제는 수술 타이밍입니다. 당연히 이런 관절 수술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막연하게 미루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보세요. 평균 무릎 수술을 하는 나이가 65세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은 85세 정도 된다고 치면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이 무릎을 가지고 20년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막연하게 미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라도 건강할 때 젊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술을 해야 될 타이밍은 누구보다도 환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수술하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본인이 고통 중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직면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직면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안정시켜 놓으면요. 환자가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환자 본인이 자연적으로 수술은 얼마나 걸리는지 재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술 후 합병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자, 종합해 보면은요. 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보다 내 건강 상태가 수술을 받기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고 근육을 최대한 단련시켜 놓은 상태에 너무 미루지 말고 수술을 받으면은요.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